마일리아는 2021년 8월 16일 월요일부터 1단계 지역에 대해서도 경제 완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같이 2만 명 내외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경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1단계 지역이라는 것은 제일 높은 수준의 통제인데 소상공인 업계에서까지도 영업을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쿼룰룸풀, 셀랭고, 한국으로 치면 서울, 경기도권에 대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주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로 11개 품목 업종에 대해서 해제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업종을 방문이나 입장하려면 고객의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 즉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사람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점주나 점원들도 2차 접종을 한 사람만이 응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단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대상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백입니다. 얀센과 캐시노 백신의 경우는 28일이 경과해야만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진행되는 11개 품목에 완화된 책은 담가왔습니다. 첫번째 세차장, 두번째 전자제품입니다. 세번째 가정용품, 주방용품입니다. 네번째 가구점, 다섯번째 스포츠용품, 여섯번째 자동차 부품, 일곱번째 자동차 판매점, 여덟번째 의류점, 아홉번째 재래시장, 열번째 보석상, 끝으로 열한번째 이 미용실이 되겠습니다. 이 열한개 업종은 3개월간 영업을 못하다가 아, 이번부터 영업을 재개하게 됩니다. 아직 식당은 앉아서 식사하지 못하고 테이크웨이나 딜리버리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역에 있는 공원들도 개방을 하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만 방문하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건설업 등의 기업들은 직원 백신 접종률이 80에서 100%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전원 근무 가능하며 60에서 79%인 회사는 80%만 출근이 가능하고 접종률이 59% 미만인 회사는 60%만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전 전에는 감사합니다.